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지자여 또 제사장으로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꽤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세월엔 장사가 없다라는 그 말처럼 오늘의 그 말씀은 바로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 블레셋을 비롯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그 첨략으로부터 막아주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아주 참대한 그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늙어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알 수 없는 그 시점이 되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거 그렇죠?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피부가 주름이 생기는 그런 것도 좀 슬픈데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부터 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들라는 뜻을 가진 아비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줬다라는 구전이 없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라는 그 직분을 주어서 자신이 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생긴 그 문제에 대한 그 판결을 하는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4번의 그 번역본들을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그 구문의 행위를 바로 행위들이라는 그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웨이스라고 표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그만큼 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국 후에 신해산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 대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국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결코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취해서도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당시 시대의 이 사사라는 직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판결을 내려야 할 그 자들인데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우는 아주 큰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신명기 27장 25절에 무죄인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뇌물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한 이익이 되는 그런 판결을 위해서 무엇을 찔러주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판결을 잘못 내리는 것은 어떤 짓이다구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만큼 아주 중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이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행했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그런 죄악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법원이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진금 82억 원을 최종 선고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선고를 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횡령과 뇌물죄였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씁쓸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역사, 정치 역사를 보면 어때요? 이 부당한 이득과 관련 없었던 전직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뽑아야 할 이 선거가 어때요? 최악의 인물을 뽑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최선의 인물을 뽑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그런 흐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이제 이틀 후면 몇 대 대통령이죠? 46대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자신의 그 역사의 그 한 부분을 담당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날 당선되는 이 대통령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문하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여서 결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길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줄도 알고 이 땅에 다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뽑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선거일을 맞이하여서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이 뽑혀주시되 제발 그 문하세 같은 왕이 아니라 바로 요시아와 같은 그런 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살고 있는 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런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좋게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조금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요 이들의 그 주장이 너무나도 타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어서요 이제는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아를 사사로 세워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그 사사의 그 직분을 수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그냥 청년 결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백성들 보기에도 떳떳하게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이 아버지와는 완전히 딴 판인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훌륭한 집사님들도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뭐예요? 하나는 되게 진짜 아버지를 따라서 진짜 훌륭하게 잘 큰 자녀들 그런데 한쪽은 어때요? 와 이거는 뭐 진짜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는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도 목사님 자녀인 선배 그런 형 누나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떤 분은 진짜 깡패, 거리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무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누가 보나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는 달리 바로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그런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제약으로 인해 언약계를 빼앗기고 블레셋으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들의 장로들에 있어서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 사무엘은 늙고 두 아들은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를 볼 때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엘리에 이어서 제사장에 이어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 고난이 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을 훌륭하지만 사무엘 그 두 아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봤을 때에 자신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무엘 당신이 죽고 난 후에 당신의 두 아들들이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을 우리들에게 왕으로 세워 우리들을 다스려달라라는 이 이스라엘 장녀들의 그 주장은요 그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도 타당한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장녀들의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상태를 찾아보면 그냥 뭐 단순히 빈정 상했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침 한 번 뱉고 잊어 그러면 해태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서 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정도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여로 번역된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그 분노나 격정에 휩싸여서 몸이 그냥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냥 슬퍼하거나 분노가 생기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 상태이면 어떻죠? 그냥 누군가 토껀되려면 어때요? 그냥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제 집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분노가 있을 때 제가 아내한테 항상 그래요 여보 이럴 땐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냄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식어 그런데 우리 항상 아내는 더 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잠시 후에 냄비가 식으면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미안해 여보 그런데 이 사무엘이 가졌던 이 기뻐하지 않는 나라는 그 상태는요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무엘의 반응을 보면 아 사무엘이 나의 연세가 드셔서 이 리더십들부터 그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한 것 같고 또 자신들의 아들들을 비판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아 진짜 불쾌한 감정이 들었구나 마음이 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자식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에게서 너 이것이 잘못됐고 난 너를 인정 못해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때요? 1번 기분 좋다 2번 기분 나쁘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쁘요 그런데 이따금씩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제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 교회의 아이들 중에 기준을 좀 넘어서는 행동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그 애들에게 좀 따끔하게 충고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도 하고 조금 윽박도 치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화의 노래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타나요? 짱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아내가 갑자기 저희 옆에 나와서 콕 질러요 가지마 가지마 그럼 제가 탁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요 당사자의 부모 입장에서는요 누군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교회 안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와 저 학교에서도 저러진 않을 텐데 왜 교회에서는 저럴까? 저렇게 크면 안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구칠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 하지마 하지마 그럴 거고 그럼 그냥 냅두는 것이 맞을까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며 거부하는 것 때문에요 분명히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한 자녀로서의 그 아비로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말을 들었으면 그는 분명히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인 능력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있는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주장을요 그냥 대받아 쳤을 것이고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든지 짓눌러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사무엘이 보이는 그 행동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와께 기도하네 사무엘은요 여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주인이라는 것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그 평생을 통하여서 성겼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위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말이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의의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가득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감정이 아무리 의의 분노라 할지라도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자신이 가진 의의 분노를 그냥 바로 퍼부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제 스스로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이유로 제 자신이 가진 기준과 제 자신이 가진 그 생각을 바로 말하는 것은 바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기준 그것은 제 것이고 제가 가진 생각은 또 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라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가지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생각,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바로 그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강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정확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말씀을 보면요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모두 다 어떻게 해주라고요? 들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요 그 장로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옳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첫 번째로 이 왕체제, 왕제도가요 그냥 결코 나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인본적인 왕정체제가 아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 본인이 다스리는 그런 신본적인 왕정체제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내적인 근본 동기가 아주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잊지 않고 7절 후반절과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자신의 그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을요 진짜 열심히 통치해 주셨고 잘 인도해 주셨고 너무나도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양식과 물로 그들의 그런 배고픔과 갈증을 채워주셨고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인간 왕은 비록 없었지만 그들에게는요 바로 이 만물의 창조주의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배부름에 은혜도 받고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대승을 걷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값싼 은혜로 취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바로 우상들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한 후에 진짜 하나님을 잘 성기면서 잘 왔는데 그냥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성겼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긴 것은 언제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애굽부터요라고 했어요 그렇죠? 애굽 그런데 애굽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애굽이 갖는 의미 애굽은요 야굽의 후손들이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어떤 4세대 430년의 그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시점이 바로 이 애굽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 후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성겼다고요? 우상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바하실을 성기듯 누굴 성겨요? 하나님을 성긴 거예요 아스다로스를 성기듯 누굴 성겨요? 하나님을 성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우상은 어떤 게 우상입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을 생긴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또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인간의 탐욕을 세우기 위해 세운 그런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농경사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는 풍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열 개를 심었으면 열 개를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또 맥두기가 와서 먹을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농사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풍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신을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농업보다도 더 중요한 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 어떤 신이 필요해요? 다산의 신 그런 여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신 또 전쟁을 하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죠 이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전쟁의 신이 필요하고 또 바다에서 업을 하는 그런 민족들 같은 게 어때요? 이 바다의 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욕구에 맞는 그런 신의 형상을 자신들이 생각해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형상을 어떻게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이런 가짜 신인 이 우상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그런데 저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 쓰신 은혜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얻은 세상을 참미하는 그런 말들로 처음과 끝이 아주 동일하신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다른 교회를 가던가 심지어는요 그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단 단체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기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이 여겼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 왕제도 세상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어미 경계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왕정 그 제도는 어떻다고 합니까? 바로 백성들의 아들들을 자신의 그 권력을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들의 그 자녀들을요 아들들을요 그 왕을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병거를 운영하는 그 전차병으로 말을 타는 기마병으로 뛰면서 창과 검으로 싸우는 그 보병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희생양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세상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자신의 그 평의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것은 뭐냐면 이 전쟁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일어날 길을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상비군입니다 어떤 것이면 전쟁터에 나가는 진짜 본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진을 서포트하는 그런 군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식량이 필요하면 여기서 준비해서 식량도 보내야 되고 군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훈련시켜서 군대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을 위한 일 또 세 번째로 왕이 백성들의 딸들을 자신의 그 편의를 위한 도구로 즉 13절에 나오는 바로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아들들과 여러분의 딸들을 왕이 다 데려갔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왕을 위해서 살다가 왕을 위해서 죽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싫죠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 열심히 하지만 어때요? 짧은 머리 깎고 어머니 충성하고 가면 엄마들 어떻습니까? 어머 울죠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한 것도 이 왕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14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밥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줘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2절을 거두어 누구에게 줘요? 자신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왕이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때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즉 인본주의적 이 왕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의 정의를 일으키거나 어떤 경제적인 평등을 유지하는 데 힘쓰기보다는요 결국 어때요? 그냥 개인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요 스스로가 앞장서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내 이익이 된다면 또 자신이 이익이 된다면 어때요? 경제적인 평등? 그런 거 상관없어요 불평등돼도 이처옥해 왜냐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8절에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야마 부르짓대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자신들이 택한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짓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이기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에 딱 서 있을 때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선택하셨고 비록 우리가 구원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딱 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때 순간서 또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곁에서 반드시 굳게 서서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러한 왕정 대조에 대해서 말해준 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왕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텐데 진정으로 너희들은 그런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대묻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19절과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안이로써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19절과 20절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바로 여호와의 전쟁 바로 이 홀리 워크 거룩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그 법계를 들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거야 하면서 그 적들과의 그 전쟁을 치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한 번도 그들의 그런 믿음과 그들의 그 바람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적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쳐주세요 직접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에는 없었어요 그저 그들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요 그냥 사사시대에 타락한 모습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들의 모습은 그냥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모습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을 그들은 원했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나라들 같이 인간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른 나라들 같이 인간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움을 이끌어갈 것을 그들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필요해요? 세상의 왕만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한 왕을 세우라고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래미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업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의 그 왕들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누구죠? 그 이름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세상 왕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형 세상 왕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 바로 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 나라에는 그들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세웠지만 그 왕들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모든 것을 해 주었나요? 그 왕들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그 자녀들을 왕을 위한 그 전쟁터에 끌고 나가 많은 목숨을 잃게 하고요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자신의 그 배부름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을 보장하는 그 신하들에게 주물이 나여서 백성들을 가난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왕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란 그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비록 왕정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에 서 있는 왕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왕이 그때 왕으로 섰을 때에 참다운 승리와 평화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갈 때에 진정한 축복과 평화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 그 나라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삶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세상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직장과 사업체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요 당장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요 우리 그리스인들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게 힘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일을 하여서 많은 돈을 받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요 사람들이 그 숫자를 불리기 위한 세상적인 경제 이론과 그 방법들을 이용하여서 부흥, 양적인 그 성장을 이룬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라이프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행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방해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거나 또 혹시 우리들의 직장이 그렇다거나 우리들이 주어진 그 환경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와 환경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바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는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요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멸망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 안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 더 살까요? 그래 100년 산다고 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은 영원한 멸망의 그 지옥의 삶이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영생이 있는데 어디서 있어요? 지옥에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과 영혼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그런 삶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은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살지 못하고 멋있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체,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이 나라 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왕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건면 드리는 것은 바로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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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